이렇게 방석까지 들고 다닐 정도로 군수 부인에게 쩔쩔맨 것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제왕적 지방자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규정엔 없는 권한 행사. 이제는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인의 갑질 논란에 대한 고창군수의 인식은 무엇일까. 공무원을 사적인 일에 동원하고 갑질까지 했다는 부인의 의혹에 대해서는 그저 관행에 불과하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마치 현직 공무원 인사권을 사실상 민간인인 부인이 행사할 수도 있다는 태도입니다. 지자체 예산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계장급 공무원을 비서처럼 부렸지만 규정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지탄받을 만큼 욕먹을 만큼 한 것은 아닙니다. 큰 군수, 작은 군수라는 말이 놔둘 정도로 지금의 지방자치는 일부 단체장 가족의 일탈 행위조차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 정부가 단체장 부인의 수행을 금지하고 공무원을 비서로 배치하면 처벌까지 하겠다고 나서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인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군수는 군의 울타리 안에서는 제왕이나 다름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진 집단에 충성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승자독식의 선거 문화. 게다가 단체장 가족의 공무원 접촉은 자기 사람 챙기기나 인사 개입, 선거 운동 등 무성한 논란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 관행으로 넘길 수 없는 지방자치의 가장 큰 패단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유리홍입니다.